오늘은 간장 바삭한 것 같네요 이 조개에 담아서 계란으로 먹어야지 바삭한 것 같아요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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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계란을 넣어서 만들어볼게요 계란을 끓여줄게요 계란을 만들어줘요 계란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계란을 만들어볼게요 고춧가루를 끓여줄게요 생각보다 맛있게 만들기 위험한 word 다음은 스팸겠습니다 집에 오고 싶습니다 고춧가루 고구마 소금 물 물 설탕 물 설탕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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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소금 오징어 소금 소금 오징어를 넣어줍니다 오징어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